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후삼국시대에 가겠습니다. 앞서 삼국통일과정 때처럼 어쩔 수 없이 어떤 나라가 언제 건국을 했고 멸망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도도 여러분들 좀 암기할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후백제 보이십니까? 900년에 견훤이 지금의 전주 완산주의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견훤은 뭐 상주 아작이라는 인물의 아들인데 원래 신라의 군인 출신이었다가 전라도 호남 지역에서 당시 반란이 일어나니 그 반란 세력을 규합하고 수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지역의 호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친구를 이렇게 동생으로 삶으면서 한 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1년 후인 901년에 궁예가 지금의 개경인 송악의 후고구려를 건국합니다. 뭐 궁예 액군은 신라 왕자 출신하는 설이 있습니다만 왕이 쟁탈전에 말려들어서 부모가 죽고 그 신녀들이 갓나라의 궁예를 구하는 과정에서 성 위에서 한 신현 던졌고 한 신여가 받으려다가 손가락에 눈을 찔렀다. 승려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도적 양길의 휘하에 들어갔다가 양길을 제끼고 그 세력을 다 아우르고 나서 901년에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궁예가 조금 공부량을 늘려주네. 궁예가 후고구려 이름을 마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또 철원로 천도합니다. 송악에서 건국을 했다가 강원도 철원로 천도하고 또 나라 이름을 다시 태봉으로 바꿉니다. 젠장 후고구려가 마진이 됐다가 마진이 태봉으로 바뀌고 수도도 송악이었다가 철원로 바뀌었네. 그런데 이 태봉의 관등이 전해전 내려오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네. 관등 기억나십니까? 백제 고이왕 때 16관등 신라 법흥왕 때 17관등 태봉은요? 몇 관등? 구관등제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광평성이라는 최고 정치 기구가 있었나 봅니다. 광평성의 광친해가 국정을 총괄하였다. 광평성의 광친해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왕건입니다. 왕건은 송악 호족의 자제죠. 그래서 궁예의 신임을 얻었고 호족의 자제고 아무래도 회상 세력이다 보니까 해상 쪽으로 저 밑에 나주 지역을 공격해서 넘버 투 지혜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궁예가 후국을 건국하면서 후상국 시대로 접어들었던 거고 그런데 궁예가 나중에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생물이 돼. 관심법 그래가지고 많은 호족들을 막 때려 죽이고 자기 처자식까지 죽입니다. 무서웠던 호족들이 왕건을 추대해서 궁예를 몰아내고 918년에 고려를 건국합니다. 그러니까 왕건은 자신의 봉고지 송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고 다시 900년에 후백제가, 901년에 후고구려가 물론 후고구려 나라 이름이 마진태봉으로 바뀌었다가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된다고요. 미리 좀 이야기하자면 926년에 발해가 거란족 요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발해가 멸망하면서 발해 왕자 대광현을 비롯한 발해 지배층 상당수가 고려에 망명을 했을 때 왕건이 이들을 우대합니다. 자 아무래도 발해가 멸망하면서 고려 힘이 조금 더 강해진 측면이 있었겠죠. 발해 세력이 고려로 망명을 해왔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막 건국을 했을 때는 아직 궁예의 잔존 세력이 저항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견혼과 싸울 생각을 왕건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견혼 세상이었죠. 견혼은 신라에 쳐들어가서 포석정에서 술 처먹고 놀고 있는 경예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훗날 신라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경순왕을 왕으로 앉히고 돌아오는데 그때 경순왕이 왕건에게 이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왕건이 이제는 견혼과 자웅을 겨룰 때가 됐다고 해서 견혼을 급습합니다. 공산 전투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여러분 전투 이름들이 있을 텐데 927년에 공산 전투에서 왕건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렸고 신순겸이 대신 죽게 되죠. 신순겸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공산 전투에서는 견혼이 승리합니다. 그런데 930년에 고창 전투에서 왕건이 견혼에게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우산국의 주도권이 고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가 935년에 왕건에게 나라를 들어 바칩니다. 935년 신라별망 견혼이 늙음하게 왜 그랬나 몰라 큰아들이 신검이고 넷째 아들이 금강인데 넷째 금강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견혼이 금강을 왕으로 만들겠다고 하니 큰아들 신검이 열받아가지고 자신의 동생 금강을 죽이고 자기 신의 아빠 후백째 건국자 견혼을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금산사에 유패를 시켜버리죠. 금산사에 갇혀있던 견혼이 탈출해가지고 왕건에게 항복을 하네 그리고 왕건의 군대와 함께 후백제를 공격해서 견혼이 후백제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참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후백제 멸망이 936년 그런데 이 후백제 멸망의 마지막 전투가 1, 2천 전투라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전투 중에 고창 전투에서 왕건이 승리하면서 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했고 마지막 전투 1, 2천 전투에서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민족의 재통일이 이루어졌다. 아무래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왕건은 새로운 세상을 열만한 철학도 갖추고 있었고 역량도 있었고 그러나 삼국을 통일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호족들의 지지를 받았고 신라에 대한 포용책을 폈던 반면에 견혼은 대신라 강경책 경혜왕 포석정에서 죽였잖아요. 그 전에 궁예는 포석사에 가서 신라왕들 초상화를 칼로 찢어버린 인물 아닙니까? 대신라에 대한 강경책을 폈다. 어죽하면 여러분 태몽설화에도 왕건은 용설화잖아. 왕건의 어머니가 태몽을 끄는데 용 한 마리가 뱃속에 훅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견혼설화 지렁이설화 아십니까? 어우 지렁이설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안 될까? 어떤 예쁜 여인이 새벽이면 꼭 잘생긴 미공자가 나타나서 사랑을 해주고 사라지고 사랑해주고 사라지고 창피함에도 무릅쓰고 이걸 자신의 부모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남자 옷에 실을 꼬며놔라. 어디로 도망간지 잡자. 역시 그날도 남자가 나타나서 사랑해주고 사라집니다. 오 실이 문지방 밖으로 나가고 대문 밖으로 나가서 저 안바당까지 막 나가서 대문 밖으로 나가서 저기 앞산까지 가니까 따라가 봤더니 실이 땅 안으로 들어가 있어. 파봤더니 지렁이에게 칭칭 감겨져 있었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렁이와 사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예를 갖게 되니 그게 견훤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누구는 용의 자식이고 누구는 지렁이 자식이야?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 900년의 후백제, 901년의 후고구려, 그리고 918년의 고려건국, 926년의 발해 멸망, 935년의 신라 멸망, 936년의 후백제 멸망하면서 민족의 재통일, 이 선후관계 잡으시고 왕건이나 궁예나 견후문제 잡으시면 후상국은 해결될 겁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오른건 문제 풀어보는데 억지로 제가 정답을 여기서 공부하려고 약간 좀 강의를 안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만 아마 책에는 있었을 겁니다. 누가 완산주에 일러 백성들이 환영하고 고마움을 펴야 했다. 여러분 완산주니까 가는 끝났죠. 가는 누굽니까? 견훤입니다. 더 읽을 필요 있습니까? 맞죠? 그래서 지방을 오방으로 정비하였다. 여러분 이러니까 이게 암기가 돼야 되죠. 우리가 지방제도는 고구려 백제신라 5부, 5방, 5주, 부방주. 그리고 특히 백제성황은 중앙관청을 22부, 수도 5부, 지방 5방 기억납니까? 이거 성황이에요. 백제성황입니다. 중앙군로 구서당을 설치했다. 통일신라의 군사제도 구서당 10정, 지방제도 구주 5서경 다 누굽니까? 신문왕입니다. 인정? 광평성 등 각종 정치기구, 광평성의 광치네가 국정을 총괄했던 건 태봉이었고 당시 태봉왕은 누굽니까? 국례니까 이건 국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국호를 마진으로 바꿨다. 역시 국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알만하잖아. 이거 여러분 은근히 시험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가 신라가 있었을 때는 중국은 5호 16국을 비롯한 위진 남북조가 있었습니다. 위촉 5, 삼국시대가 있었죠.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근데 위를 계승한 진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됩니다. 이건 삼국지의 삼국이고. 그래서 위와 진을 정통으로 봐요. 근데 진이 삼국을 통일하자마자 5개 오랑캐간 내려와가지고 16개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5호 16국이 있고 이건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진을 만드는데 동진 기억납니까? 백제 근초고왕이 동진과 교류했고 동진의 마라난타가 침류왕 때 불교를 전파했다. 동진이 송나라 양나라라가 됩니다. 이 양나라가 또 무령왕과 친해가지고 무령왕릉이 남조 양나라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다가 이제 이 5호 16국이 막 이래저래 가다가 수나라에 의해 통일되고 수나라가 이쪽에 있는 동진, 송제, 양, 진, 란 또 다른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거 작살내며 수에 의해 통일되는 게 이걸 우리가 위진 남조와 북조, 위진 남북조라고 합니다. 삼국시대는 중국에 위진 남북조가 있었고 우리 후삼국시대는 중국의 5대 10국이라는 분열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당나라가 무너지면서 15개의 나라가 나와요. 그 15개 나라를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바로 견훤은 후당 5월 등의 사실을 보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억지로 빠뜨렸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것까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다. 15개 나와 중에 후당 5월이란 나라가 있었나 보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대 10국 시대가 우리는 후삼국시대랑 딱 같은 맞아떨어지는 시대다. 이렇게 마무리 지은 영상 강의 끝내겠습니다.